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기다림의 성공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말세다 그렇게들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말세였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말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지 말이다 말세에서도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세지 말을 살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성공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한 사람이 기다림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섯 명의 여인은 어리석은 처녀였고 다섯 명의 여인은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성공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열 명의 처녀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50%의 처녀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있고 쭉정의도 있습니다 천사가 쭉정의를 골라낼까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냐하면 쭉정의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알곡은 걷어들이시고 쭉정의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 불이 지옥불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과연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는가 나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나는 알곡 성도인가 쭉정의 성도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믄 피부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낀다면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성공자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다림의 성공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불이 켜 있고 자고 있지 않는 집은 도둑이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둑이 노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집이 비어있든지 불이 꺼져 있는 집이 도둑의 타겟이 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둑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도둑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지막 때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때 기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안 될까 내가 옛날에는 영적으로 참 뜨거웠는데 영적으로 참 깨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력한 신앙 생활을 할까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시대에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가보니까 다 졸며 잠자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졸며 잠자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은 마음에는 깨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싶었죠 그런데 왜 잤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기도의 그 시간을 견딜 수 없게 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적 훈련과 습관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잘 따라다녔어요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에 영적인 깊은 교제가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은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다 말씀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돼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시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마귀에게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분명한 사실은 밤이 깊으면 새벽에 태양이 뜨는 시간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시대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 오늘 우리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항존직 은퇴 예배를 드리죠 그럼 적어도 여기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30년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30년 사시겠습니까 20년 안에 주님 만나시는 분들이고 빠르면 10년 안에 주님 만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10년도 안 남은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예고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비밀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벼락치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는 내 멋대로 죄지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남았을 때 회개하고 철회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런 벼락치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적으로 깨워서 근신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안 오신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 5장 4대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빛의 자녀 바로 그 사람이 기다림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쁘고 힘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성공자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명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도 더 선해야 되는데 더 악해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점점 악해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두움이 좋다고 어두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악한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끔찍해지죠 뉴스 들어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도바울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어요 디모데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마지막 때는 삶은 풍요롭죠 그런데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이웃은 제켜놓고 나만 사랑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주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또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돈만 말하면 돼요 돈이면 다 돼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지 않습니까? 폭발하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악한 거 좋아하고 조급하고 막 급하고 조급해요 이 급하고 조급한 마음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지 아 막 급해 조급해 막 이러다 사고나요 또 자고하며 얼마나 교만한 세대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어 이런 교만한 인간이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세상에 관용한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만연한 모습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그래서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들이 가득 차서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속에 빛의 사자들이 어두움을 물리쳐라 빛의 사자들이 그런데 빛의 사자들이 어두움에 함몰돼 버렸어요 그럼 이런 시대의 기다림의 성공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우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쭉쩡이 같은 신앙인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교인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답게 구별되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이 빛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기다림의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갈라데소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해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옛사람을 얼마나 벗어버리면 됩니까 한 번만 벗어버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욕심을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괜찮습니까 천만에 매일 매일 날마다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크리스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이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사도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세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막 로마의 시민권을 알 때부터 가졌고 이런 썩어질 것 자랑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썩어질 것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송도님들의 자랑이 이런 자랑으로 바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이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낮에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밝게 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낮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와 죄는 언제 역사하냐면요 어두울 때 밤에 술 먹고 음란한 짓하고 모든 죄악이 대부분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밤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밤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송도님들 밤에 어두움의 문화를 몰아내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밤이든 낮이든 누가 있든 없든 낮에와 같이 요셉처럼 단정히 행하는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충만해야 돼 그런데 성령충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데스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도 않고 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도 않아 천만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나의 성령 충만함이 금방 소멸되버려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충전 100%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통화 막 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보내고 카톡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배터리가 금방 날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야 계속 쓸 수 있죠 안 그러면 방전되버려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금방 방전되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으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다음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 막 부어버리면 술, 담배, 음란한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부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작동하겠죠 네가 성전을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냥 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다림의 성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약해졌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맞는 의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궁화 5개짜리 특급 호텔은요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정장을 입어야 해요 결혼식도 아무런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옷 왜? 신랑 신부의 어떤 결혼 행사하는 분들의 누가 안 되도록 깔끔하게 입고 가죠 그게 예의예요 예의 장례식장에 검정색 옷을 탁 입고 예의 있게 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야 이놈 당장 바깥에 내 옷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래 그 사람이 안 입고 온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안 입으면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제를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로마스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서 나중에 왼수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왼수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스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귀를 기쁘게 해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육신의 생각은 다 뭐에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와요 이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야구부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을 살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갈라데스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왜?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썩어진 거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림들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내가 심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돼요 로마스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육체는요 이거 잠깐이에요 아마 우리 70세 넘으셔서 은퇴하시는 분들 지나간 신앙생활 인생이요 찰나일 거예요 순간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해요 내 영혼은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해 하는 거예요 또 보이는 이 세상 우리나라 반만 년의 역사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달나라 우주가 살 것 같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해요 영혼하지 않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 뭐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해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부천시민, 인천시민 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값이 매겨져 있다면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필리포스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막연하게 시계만 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철회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사명의 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은퇴 예식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주님 만나실 날이 얼마 안 됐어요 죽어서 하늘로 가서 만나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이 오시든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 춤추며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고 슬피 울며 저 지옥불에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3부에 뵈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영적으로 깨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는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